오레가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얌얌이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해삼내장이랑 해삼, 해삼알 큰 해삼에서 뽑은 해삼알입니다 연어알, 날취알, 쪽파랑 고추 송송 썰어가지고 간장 양념한거에요 잘 먹겠습니다 해산말부터 너무 맛있다 좀 힘들다 해산물은 아주 나아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 너무 맛있게 먹겠다 이국수는 뭔지 송송이 많아요 보기 전에 고추 안쪽으로 먹어야 되더라고요 아삭아삭 좀 식혀서 잘 먹어야 되요 더 맛있게 먹었겠죠? 안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역시 밥도 먹고 싶어서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조금씩 넣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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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어느 알을 해삼알에 올려서 짜잔 이거 알 맞아요? 아까 요거랑 알이랑 맛이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제발 제가 해줘야 한 번 먹어보고 싶어서 제애는 곧이 Model 그냥 다시 넓은 봉힛 콧가루 뱅 설탕 쌀쌀 해삼 알과 내장이 꽉꽉 차있었습니다 여기 싱싱하게 잡은 해삼 알은 여기 제가 맛있게 먹었던 거랑 맛이 조금 살짝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살짝 미끄덩거렸어요 그래도 너무 맛있었어요 해삼 알이 성게알 먹는 것처럼 정말 고소하고 입안에 들어가면 사르륵 녹아서 최고였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